안녕하세요. 하늘TV의 의정부 하늘 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령님. 이제 2024년 갑진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진짜 시간 빠르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미리 보는 2024년의 은기가 어떨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호랑이띠부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내년 갑진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사주학적으로 볼 때 큰 대통령 선거를 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제왕의 자리에서 으뜸이 되는 것들을 가려내는 시기. 1등은 살아남고 나머지 것들은 다 정리가 돼서 새로운 뭔가 시대가 열리는 그런 운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호랑이띠분들이 볼 때는 내년 갑진년 자체가 에너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주변에 환경적인 도움이든 인연적인 도움이든 재물적인 도움이든 어떠한 도움을 받아가지고 내가 성장하는 데 큰 이바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고요. 하나 조금 걱정이 되는 거는 지원을 받는다거나 조력을 받는 데 있어가지고 경쟁이 굉장히 심하다는 거예요. 지원을 받는 존재가 나뿐만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존재들과 밥그릇 싸움을 열심히 해야 되는 부분에서 내가 어떠한 띠들은 앞서 나갈 수가 있고 어떠한 띠글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지 지혜를 짜보도록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한울도령이 댓글 이벤트를 마련했습니다. 영상 댓글에다가 소원을 적어주세요. 영상 마지막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제발! 자, 가장 먼저 말씀드릴 띠는요. 내년에 98년생이죠. 무인생 호랑이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무인생 같은 경우에는요. 내년에 인연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흡수를 당한다? 내가 뭔가 어떠한 조직에 들어간다? 큰 모임의 형태에 들어간다? 내가 거기에 들어가서 내가 성장하는데 도움을 받는 형태예요. 마치 학교에 가서 장학금을 받는다거나, 장학생이 된다거나, 어떤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큰 인재가 되기 위해서 여러가지 교육을 받기 위해서 해외로 떠난다거나, 여러가지 교육에 담당되는 자격증이라든지, 승진이라든지, 취업준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는 형태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내년 같은 경우에는 큰 이바지를 받을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하나 조금 조심스러운 것들은요. 이런 부분은 뭐냐면은, 자격지심을 좀 없애야 돼요. 우리 이제 무인생 분들이 참 마음에 그릇이 크다 보니까, 내가 남들한테 그냥 도움을 받고, 남들이 나한테 뭔가 조력을 해주고, 비를 맞춰야 되고, 이러한 환경 자체가 마음의 자존심이 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외부적인 환경은 순리대로 흘러가는데, 내가 일을 조금 그르칠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들어와요. 그래서 이게 이성관계에 있어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모, 자식간에도 적용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성관계에 있어서는 우리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특히나 남자의 이성을 만났을 때, 그 남자의 이성으로 인해가지고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자격지심이 생겨서 사이가 좀 안 좋아지는 거죠. 도움을 받는 거는 받는 거지만, 그런 관계에 있어가지고 좀 어려울 수도 있고, 또 부모 자식간에, 1대 내년에 우리 무인생 호랑이 때 분들이 또 부모님들한테 큰 이렇게 조력을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조력을 받는 과정에서 부모님이 원하는 부분과, 내가 또 나아가자 하는 이상이 틀려가지고 부딪히는 부분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1장, 1단이 있는 부분이 들어오는데, 일단은 좋은 거는 제일 긍정적으로 조치 취하시고, 관계 간에 어려운 분으로는 좀 지혜를 짜내가지고 잘 맞춰다가 하시다 보면은, 내년에 굉장히 크게 변화할 수 있는 좋은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드릴 띠는요. 내년에 86년생이 되는 병인생 호랑이띠입니다. 저도 이제 병인생 호랑이띠입니다. 내년 같은 경우는 우리 병인생 호랑이띠 분들 입장에서는 외적으로 한 단계 성장하는 그런 시기가 오게 됩니다.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은 승진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는 부분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사업이라든지 비즈니스적인 부분을 준비만 하고 계셨던 분들은 내년에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 진전하게 되는 그런 운기도 들어오게 됩니다. 특히나 내년에 명예적인 부분으로 인해가지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큰 조력자가 들어오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어떤 회장님 같은 부분이 와가지고 나를 도와준다. 이렇게 이바지를 뒤에서 물신양면으로 해줄 수 있는 큰 기인이 나타나는 형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지금 38세, 내년에 이제 39세, 이제 40에 가까운 나이이긴 한데, 이러한 조력에 되는 부분들이 이성적인 부분으로 들어올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내년에 결혼에 대한 가정을 꾸리게 되는 분들이 있으신다면은, 이 가정을 꾸림으로 인해가지고 내가 한 단계 또는 두 단계까지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잡아 나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타이밍으로 볼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조금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년에 컨디션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내가 워낙 외적으로 활동이 많아지게 되고, 외부에 신경 써야 되는 것들이 많아지는 만큼, 내부적인 컨디션 관리 또는 어떠한 지병적인 부분에서 악화될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고속도로를 달리는 자동차 엔진이 고속도로를 너무 신나게 달리다 보니까, 엔진이 가열이 돼서 조금 식힐 시간이 필요한데, 그러지 못해가지고 좀 엔진에 문제가 생긴다는 중. 그래서 그런 부분만 좀 잘 참아가시고, 이제 중간중간에 휴게소에 좀 잘 들려서 휴식의 시간을 잘 가지신다면은, 우리 병인생 호랑이 띠 여러분들도 내년에 굉장히 좋은 해를 낳지 않을까 사료가 됩니다. 자, 세 번째로 말씀드릴 띠는요. 내년에 74년생들이죠. 우리 갑인생 호랑이 띠 여러분들입니다. 자, 우리 갑인생 호랑이 띠 분들은 내년에 참 예민해지는 시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이건 좀 옛날 우리가 영화이긴 한데, 제가 어렸을 때 영화이긴 한데, 적가의 동침이라는 명작인 영화가 있잖아요. 그런 형태가 똑같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외부적인 성과라든지 매출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굉장히 크게 얻을 수 있는 반면에, 밥그릇 싸움이라고 해야 되죠. 외부적인 성과를 충분히 고가는 가득 찼지만, 거기에 있는 것들을 분배받기 위해서, 내부의 적들과 싸워야 되는 상태가 계속 지속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참 내년에는 남들은 축하를 많이 할 겁니다. 우리 갑인생 호랑이 띠 분들한테, 축하한다고, 이런 일, 좋은 일 있어서 축하드립니다. 이거 잘 됐다는 소문 들었습니다. 축하는 맞는데, 내 속은 썩어 들어가는 형태로. 왜냐하면 이제 또 이렇게 안에 있는 이야기들을, 밖으로 꺼내기가 좀 힘들죠. 체면치리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형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비즈니스적인 부분, 그런 거는 사업적인 부분은 충분히 활성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부는 충분히 낼 수가 있습니다. 다만 내년에는 실속이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 과정 속에서 조금 조심해야 되는 거는 관제가 끼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예민해지게 부딪히게 되는 부분에서는, 요즘에는 조금만 뭔가 잘못해도 법적인 소송이 일어나기가 쉬운 현대사회이기 때문에, 우리 가빈생띠, 가빈생 여러분들은 내년에 이런 관제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조심스러워야 된다라는 부분만 잘 참고하시면은, 충분히 좋은 성과 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띠는요. 내년에 62년생이시죠. 이민생 호랑이띠 여러분들입니다. 자, 이민생 호랑이띠 여러분들은, 내년에 긴 세월 동안 가져왔던 노하우, 기술, 이런 것들을 알아봐주는 사람을 만날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다른 의미에서 기인이죠. 그동안은 우리 이민생 여러분들이, 내가 가지고 있던 기술력이라든지, 노하우라든지, 지혜들을, 남들이 알아봐주지 않아서 섭섭한 마음이 굉장히 많으셨을 거예요. 근데 어떠한 기인이 나타나서, 우리 이제 이민생 여러분들을 알아봐줍니다. 그 사람으로 인해가지고, 내가 노하우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이런 거를 전달해주고, 교육해줌으로써, 마치 말년에 큰 제자를 만들어서, 그 사람으로 인해가지고, 내가 큰 덕을 보게 되는 형태로 들어오게 됩니다. 내년에 누군가한테 내가 뭔가 기술 전달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후계자 양성, 후학 양성에 굉장히 힘을 쏟으면, 조력자 역할을 하게 되면, 내년에 굉장히 좋은 일이 있는 부분이고, 다만 한 가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은, 내 어떠한 일을 하는 함에 있어가지고, 조금 편법적인 요소들이 많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잘못되면은, 뭐 이렇게 요즘에는 세금 관련이라든지, 나중에 뭔가 루머가 쉽게, 이제 구절수가 많이 생기는 현대사회잖아요. 조금만 뭔가 이렇게 우리가 이슈가 되면은, 사람들이 뒷조사도 하고, 뭐 이렇게 세금을 냈네, 안 냈네, 뭐 그런 이야기가 뒷말이 많아지게 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민생 여러분들은 내년에, 될 수 있으면은, 편법적인 것도 좀 조심스럽게, 깨끗하게 모든 일사들을 진행을 해야 될, 희하지만이, 뒷짓이 없다. 요 부분만 잘 참고하시게 된다면은, 이민생 여러분들도 내년에, 참 내가 남들한테,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내가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좋은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한일 두려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제발. 자, 오늘은 조금 이른 감이 있긴 한데, 내년 2024년 갑진년, 우리 호랑이띠 여러분들 먼저, 가장 먼저, 자축인멸 진섬의 신유수대 중에, 가장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호랑이띠가, 그 우리가 음력으로 치면은, 1월달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구정 지나고, 이제 구정 딱 지나고, 양력으로 한 2월달 무렵인데, 호랑이띠 여러분들의 겨울이 딱 끝나고, 나무에 싹이 올라오듯이, 굉장히 강한 직진력과 추진력을 가지는 띠들입니다. 다만, 이게 워낙 추진력이 강하다 보니까, 봄이 왔을 때 내가 싹을 내야 되는데, 이 타이밍을 잡지 못해서, 조금 늦게 내시는 분들도 있고, 너무 빨리 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속도 조절만 잘 하신다면, 어디 가든, 자리 잡아가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 사료가 되고, 내년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우리 호랑이띠 여러분들의 운기이기 때문에, 잘 참고하셔가지고, 작자의 자리에서, 좋은 성과를 내시기를, 하늘 2령도, 내년에 열심히,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